메가 밀리언스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어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메가 밀리언스 복권 당첨금이 3억 7천 5백만 달러에서 4억 2천 2백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어제 메가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숫자를 맞춘 당첨금 100만 달러의 2등 티켓은 플로리다와 뉴저지, 오클라우마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습니다. 메가 밀리언스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넘어서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